너 과외도 하지 너 학원도 다니지 너 근데 이딴 점수가 뭐야 너 그럴 거면 하지마 하지마 너 그 돈 모아서 내가 돈이 아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 돈을 모아서 너 졸업할 때 돈 줄게. 너무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들은 말이야 주변에. 그렇구나.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보면 약간 패자 부활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. 어떤 무엇인가를 할 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. 그러면 중간 과정에서는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사실 좀 겪게도 해주고 그 과정에서 가까운 사람이 해줘야 될 역할은 힘들 때 지지가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 주는 거지. 너 그렇게 할 거면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의도는 좋아도 별 도움이 안 되죠. 숨진 바꾸는 성적 문제 등으로 고민을 많이 해와 평소에도 친구들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쌍둥이 자매가 수능 성적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끄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쌍둥이 자매가 수능 성적이었습니다.